더 잘하네요 하이 왜요? 내가 제일 잘했어요 저도 한번 해봐도 굉장히 인정 대박 너무 이쁘다고 내 여자친구는 너무 이쁘더라 마음이 더 예뻐요 안돼요 내 여자친구는 너무 이쁘더라 아... 마음 다 예뻐요 왜 그래? 그리고 제가 너 너무 무서워. 제가 또 자유롭게 느껴야 되니까. 아니 형. 저 진짜 나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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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. 내 여자친구는 나는 빨리 좋아. 진짜 나갑니다. 진짜 나갑니다. 아니. 아니. 밥도 못해. 이것도. 아무것도 못해. 남의 물도 못 맞추고 나 간장인지 콜렌지. 구매 못해. 너를 너무 무서워하지만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을 좀 웬일인지 파트 안 쌓았다. 근데. 어? 괜찮은데? 응. 초대한다며 너의 집으로 나를 눈덕진 나는 기대했었지 굶고 굶고 너 굶어 네가 해줄 맛있는 저녁 야. 어? 어? 대박. 이건 아직 Tutelle 탈긴 내 이렇게 해야지. 아 그럼 이거 수영이 한 후 요정 솔로? 그래! 내가.. 뭐? 그래도 괜찮은데? 수영이 솔로가 뭐라고? 아니 찬이만 빠지는 걸로 지금 자기가 많이 먹어서 자기가 배불만 하는 걸로 자기가 먼저 먹자 어 맛이 어떠냐 되겠네요. 원희랑은 제가 하는 거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대는 나를 위해서는 수영이 하는 요정 무슨 말을 안 했어? 수영이 나! 뭐야? 무슨 말이에요? 그냥 수영이 나! 나도 나도 모르게 높으니까 원희랑은 이렇게 봐줬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줬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줬어야 된다고 저랑 저랑 다랑 두고 같이 Lee호 가'Selsh 나 마 three shaver 열고 그리고 이런 게 있다면서 Lal'don 네 수영이가 하신래요? 요고 어 수영이가 하시고 맛이 어떠냐 내게 없네요 눈물을 흘리면 말해주는 저랑 모누이 형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머리에 터나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얘 만정해요. 야, 맛! 그건 안 되면 맛. 천천히 하자. 맛있었다면 이게 오늘 이름 되자고 이름 되자고 느낌 되자고 끝았지? 이거 어때요? 누구가? 너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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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뭔가 자기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때 약간 사음처럼 하는 건가요? 야 근데 연습하자 일로? 네? 네? 이때 너무 이런 스텝으로 가면 안 되네? 이거 너무 틀렸으니까 메이브 타고 찬이가 100%입니다 네 100%야 잘 켜주세요? 아니 무슨 요리만해서 이런 거라고 한 번 더 원 엔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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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어떠냐 내게 묻네요 눈물을 흘리면 난 말이죠 머리에 털 나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퍽쳐 이리야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 밥도 못 해 그것도 못 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 해 남의 동물도 못 맞추고 간장에 초콜릿지도 구별 못 해 너를 너무 좋아하지만 너를 너무 사랑하지 마 너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은 좀 너가 좋아해? 나도 좋아하지 아 저도 좋아하지 아 거울 잡고 있었구나 베라 너한테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 배신감을 느꼈다 기선추님이 얘기구나 배신배신 배신배신 림배신 해봐 저렴게 내가 눈을 감고 만든 게 너무나 아 괜찮아 김진희로 하자 제가 한 번 해봐도 될까요? 아 미쳤나 제가 한 번 해봐도 될까요? 제가 한 번 해봐도 될까요?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아 다시 다시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고마는 해봐도 될 것만의 같아요 아 진짜 괜찮네 차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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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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